이번 동영상에서는 XDEBUG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XDEBUG의 여러가지 설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XDEBUG에서 리모트 디버깅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XDEBUG.ini 파일을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 현재 UBEN2에 설치되어 있는 XDEBUG를 대상으로 해서 설정을 변경하는 거니까요. 다른 운영체제를 쓰고 계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vi 그리고 etc 밑에 php5 밑에 이렇게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conf.d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으면 저기에 있는 XDEBUG, conf.d 밑에 있는 XDEBUG.ini 파일을 수정하시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위치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cd, etc, php5 밑에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conf.d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을 수도 있고 moz.available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moz.available에 있는 파일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XDEBUG.ini 파일이 있죠? 저 파일을 수정하시면 돼요. 어쨌든 php5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XDEBUG.ini 파일을 잘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일을 제가 수정을 해볼게요. 편하게 나눠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XDEBUG.remoteEnable이라고 하는 값이 현재 True로 되어 있는데 1이나 True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끄고 싶으면 0으로 지정하거나 아니면 이 행 자체를 삭제시키면 됩니다. 저는 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ctrl, x, y, 엔터리 치면 방금 그 파일이 저장이 되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퍼미션이, 퍼미션 즉 권한이 없다고 나오네요. 그럼 다시 해야죠. 그래서 앞에다가 수도를 붙여서 다시 한번 들어간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을 1로 바꾸고 만약에 여기 있는 내용이 없으면 여러분이 직접 타이핑해서 저 내용을 추가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ctrl, x를 넣어서 여기서 빠져나오겠습니다. y, 엔터. 그 다음에 아파치를 껐다 켜야겠죠. sudo, ap, sudo. 자, 아파치, 리로드. 이렇게 하면 아파치 웹서버가 이 설정을 변경하면서 우리가 방금 수정한 내용이 반영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설정이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sudo document.root에다가 sudo nano 그리고 phpinfo.php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고 이미 만들어져 있네요. 이렇게 phpinfo라고 하는 함수로 추를 해서 phpinfo.php의 설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설치가 되어 있는 지금 제가 핸들링했던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IP인데요. 여기에서 phpinfo.php로 해서 접근해 보면 자, 이런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xdebug라는 것을 찾아보면 자, 여기서 remote enable이라고 하는 값이 on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면 성공적으로 xdebug로 활성화시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몇 가지 설정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xdebug가 접속하는 방법이나 뭐 실제 디버깅 하는 것은 이 챕터에서 이 토픽에서 설명드릴 것은 아니고 이 토픽의 하이토픽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별로 xdebug 여러 가지 디버거들 별로 사용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릴 때 그때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그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릴 것은 이 xdebug 리모트 디버깅과 관련된 몇 가지 옵션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이번 시간에 좀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우선 xdebug.remoteautostart라고 하는 것은 xdebug가 설치되어 있는 서버의 사용자가 접속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xdebug가 리모트 디버깅을 시작하도록 하는 설정이 remote-autostart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여러분이 xdebug을 이용해서 리모트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xdebug를 켜기 위해서는 get 또는 post 값으로 xdebug session이나 xdebug session 쿠키를 전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 xdebug 언더바 session이라고 적혀있는 이 값을 복사한 다음에 제가 만약에 php.info.php라고 하는 파일에 대해서 디버깅을 하고 싶다면 뒤에다가 물음표하고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xdebug 리모트 디버깅이 시작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리모트 디버깅 클라이언트 즉 디버거가 이 9000번 포트라고 하는 곳에서 웨이팅을 하고 있는 상태여야 된다라는 전제죠. 그런데 이 값을 전달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이 리모트 디버깅이 시작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이걸 키면 좀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get이나 post 값으로 어떤 값을 전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접속했을 때 xdebug이 시작이 되면 보안상 이슈도 생기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페이지에서도 리모트 디버깅을 시작하게 되면 되게 성가신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리모트 언더바 오토 스타트는 끝이고 리모트 디버깅을 하고자 하는 이 URL로 접속할 때 보시는 것처럼 물음표하고 xdebug 언더바 세션을 하시거나 또는 제가 뒤에서 xdebug 선택적 실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드릴 xdebug helper라고 하는 브라우저 클라이언트들이 있습니다. 익스텐션들 그 익스텐션들을 설명드릴 때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debug remote host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디버깅을 하고자 하는 서버와 디버그를 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디버그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가 서로 다른 IP에 존재한다면 서로 다른 IP에 있다면 이런 구도죠. 보시는 것처럼 id 즉 클라이언트가 디버거가 10.0.1.42란 IP를 쓰고 서버는 10.0.1.2란 IP를 쓴다고 한다면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xdebug remote host라는 값을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디버거가 설치되어 있는 10.0.1.42로 지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xdebug remote port는 역시 마찬가지로 디버거가 몇 번 포트에서 웨이팅하고 있을 것인가를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은 9,000번입니다. 만약에 9,000번 말고 다른 포트를 쓰고 싶다면 이 값을 다른 값으로 세팅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remote underbar connect underbar back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remote underbar host라고 하는 값을 전달을 해서 세팅을 해서 디버거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IP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이 한 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디버깅을 해야 된다. 있을 수 있죠. 개발자가 여러 명이라고 한다면. 또는 자기가 여러 환경에서 돌아가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디버깅을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remote host들은 딱 하나의 IP만을 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remote underbar connect underbar back이라고 하는 이 옵션을 켜두고 켜두고 켜두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remote host xdebug.remote host라는 값을 설정하지 않아도 이 접속한 컴퓨터의 IP를 이 xdebug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HTTP 리퀘스트를 통해서 접속한 컴퓨터의 IP로 디버깅을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접속한 컴퓨터가 만약에 사설 IP를 쓰고 있거나 여러 가지 어떤 직접적으로 자기의 IP를 전달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신다면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걸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을 켜게 되면 아까 제가 오토스타트라는 것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접속한 컴퓨터의 컴퓨터가 누구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리모트 디버깅을 시도하기 때문에 만약에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9000번 포트에서 디버거를 켜놓고 여러분의 컴퓨터로 접속을 했다라고 한다면 리모트 디버깅이 실행이 되면서 수립이 되면서 여러분의 그 로직 안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로직들을 디버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보안상의 이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불특정 다수가 접속할 수 있는 서버 환경에서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방화벽이 쳐져 있거나 아니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는 접속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컴퓨터, 이 서버인 경우에만 리모트 언더밖 커넥트 언더밖 빼기라고 하는 저 옵션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X디버그와 관련된 여러가지 설정들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토픽에서는 리모트 디버깅 클라이언트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리모트 디버깅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은 디버거들을 의미합니다. 즉 디버깅을 실제로 하는 녀석들이 바로 디버거인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 현재 본 수업에서 이 X디버거 리모트 디버깅이라고 하는 수업에 하위에 보시면 빔 또 넷빈스 이런 몇가지 옵션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디버거 프로그램들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실제로 디버깅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디버거들을 예시로 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